마크 43, 마크 45, 아오! 간직폭발입니다.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자, 이번 주는 아이언맨 쿼터 주간입니다. 굉장히... 아우, 막 침까지 나오네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아이언맨 3 쿼터 스케일이 나왔는데요. 그에 발맞춰 쿼터 아주 특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아이언맨 마크 42 이 쿼터 스케일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아, 이거 반응이 좋았었는데 피가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그런 썸네일 때문에 하여튼 막혀가지고 재업로드를 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고요. 눌러지는 만큼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준 컨텐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귀찮으시더라도 지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도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마크 43과 마크 45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43, 마크 45 짜잔 이렇게 엄청난 크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비슷하게 생긴 귀는 비슷하게 닮은 듯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들 쿼터 스케일의 다섯 번째 작품이고 이 녀석은 쿼터 스케일의 여섯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이언맨 마크3는 열두 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리뷰했던 쿼터 스케일의 다스베이더가 넘버링 13번 막내인 거고, 5번, 6번 나름 중고참에 해당되는 녀석들입니다. 마크 43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닌 탓에 세월에 흔적이 조금씩은 있죠.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요. 금색 테두리를 이렇게 벗겨내고 이 녀석을 벗겨내면 이번에 마크 43 6분의 1 스케일로 또 재발매가 됐잖아요. 저는 가지고 있어서 따로 구하진 않았지만 멋있습니다. 멋있어. 영동하죠. 쿼터 스케일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토니 스타크에 헤드가 하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42는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안에 얼굴이 하나가 따로 들어있었고, 다음에 보여드릴 마크 45는 헤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1층은 이런 식으로 스탠드와 기타 루즈들이 들어있습니다. 박스 자체도 이렇게 크니까 만지는 재미가 있고, 아무래도 1 6분의 1 스케일보다는 만지기가 좀 편해요. 스탠드는 이런 식으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고 써있고, 울트론의 시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상 마크 43이 가운데 시체가 떡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벌려줘야 되는 나름의 호불호가 있는데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스탠드는 이렇게 해서 뒤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죠. 거기에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주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차렷을 못하죠. 다리가 조금 벌어져야겠습니다. 벌어진 상태에서. 얘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이런 식으로만 차렷 자세를 해도 너무나 간지 폭발입니다. 한참 금색이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고, 42가 최수트다 얘기했는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게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헤드는 상처 하나 없는 큼지막한 헤드. 1 6분의 1 스케일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토니 스타크의 헤드였고요. 루즈가 이렇게 울트론 8 머리통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선도 정돈 안 된 듯한 느낌, 레진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널브러져 놓으면 멋있는 작품이 되죠. 한쪽에는 주먹을 쥔 손을 해놨고, 한쪽에는 전지 가동 손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에 또 주먹 쥔 손, 전지 가동 손 해서 이렇게 두 쌍, 리펄서를 이렇게 발사하는 듯한 느낌의 손 한 쌍 해서 총 손은 세 쌍이 들어있고요. 양쪽에 미사일을 꽂을 수 있는 이런 파츠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뭐 바로 바꿔 끼워보죠. 뭐 이렇게 열어서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탈부착이 딱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위에 탁 자기가 가서 붙죠. 자석이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미사일이 이거는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살짝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게 좀 강력한 자석으로 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벌려진 루즈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석에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미사일이 비어 있죠? 미사일이 왜 없느냐, 따로 루즈를 넣어줬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미사일 루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살짝 얹어서 여기랑 여기랑 홈을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결합을 해주면 옆으로 열리는 미사일, 이거 버전 하나. 그리고 위로 열리는 미사일, 이 버전 해서 미사일은 두 버전으로 양팔에서 총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에 들어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파츠. 마크 42 보여드렸을 때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열었죠? 여기는 닫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벌린 다음에 뒤로 젖혀주면 구멍이 드러나고요. 그 구멍에다가 딱 꽂아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어깨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느낌. 머리 조심해요. 머리 까딱 옆으로 살짝 가면 여기 턱 바로 그냥 미사일 날아갑니다 아주. 뒤에 플랩을 염 김에 뒤쪽을 한번 다 열어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플랩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열리죠. 마크 42와는 다르게 이 부분은 안 열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플랩도 열었을 때 내부도 생략하지 않고 플랩을 잘 해줬습니다. 얘네들이 오랫동안 안 열어놔서 조금 삐걱거릴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내 방향이 다 열리고 불들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 힘을 잘 줘야 돼요.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처음 열었을 때 기분은 여러분들 이거 열어본 사람만 압니다. 허벅지도 열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벅지까지도 다 열리고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처음 한 사실인데 이렇게 베이스에 위에 올라갈 수 있네요. 그동안에 나 계속 바닥에 던져놨었는데 이게 된다고 이렇게? 얘 여기다가 이거 얼굴을 두면 얘는 내려와야 되잖아. 여기다 얹어놓고 여기다 얹어놓고 어? 이렇게 되네요. 저도 오늘 처음 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어 있네요. 계산이 돼 있겠지 뭐 이렇게. 하토이가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나 관절의 움직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크 4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다. 헤드는 앞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 빼주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여기가 지금 많이 비어있죠? 여기를 이 몽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약간 변색이 좀 왔어요. 이 녀석은 좀 꼬무지질이어서 그런가. 꼬무 느낌이 사실은 변색이 좀 자주 옵니다. 예전에 나왔던 일반 버전의 아이언맨들도 팬티가 이런 고무 재질이 좀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좀 변색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몽링을 씌워주고 여기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녀석을 강력하게 힘을 딱 밀어주면 아주 멋있게 생긴 토니 스타크가 모습을 드러댑니다. 헤드 보십시오.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난 땀구멍까지 수염 자국까지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보통은 전투의 흔적 때문에 많이 다친 토니 스타크의 얼굴이 많은데 그 녀석은 깔끔한 말끔한 그런 헤드가 또 인상적인 느낌입니다. 마크 42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헐크 버스터에 탑승을 했었던 그런 기체이고요. 허리 이런 느낌들은 배술입니다. 스탠드를 울트론 시체에게 뺏겨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여기 위에 얹어야 되겠는데요? 아 이거 멋있어. 멋있어 형님. 이 녀석은 빠지거든요. 목을 빼주면 이렇게 헤드만 있잖아요. 헤드를 헬멧을 들고 있는 포즈를 조금 좋아했었어요. 나노 기술이 반영된 아이언맨에서는 할 수 없는. 하는구나. 마크 50에 빈 헬멧에다가 영상 저장을 했던 기억은 나네요. 지 맘대로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헬멧을 이렇게 들고 있는 아이언맨까지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마크 43에 이어서 잠시 광고 보시고 마크 45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또 이렇게 좀 봐주셔야 계속해서 피규어를 좀 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선순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마크 45입니다. 아 라이트는 이따가 다 끝나고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박스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마크 42 아이언맨 부터 해서 아이언맨의 쿼터 스케일은 다 옆모습 프로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마크 3도 그렇네요. 핫토이의 여섯 번째 쿼터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 마크 43도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등장을 했었고, 초반에. 또 이거는 후반부에 울트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기체죠. 아 근육질입니다. 근육질. 왜 이렇게 꽉 껴있지? 어우 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까 마크 43이 약간의 각진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굉장히 좀 둥글둥글한 근육형 바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투의 흔적도 많은 듯한 느낌. 배 쪽에 많이 아야아야를 했고, 팔 쪽도 이런 느낌들이 살아있습니다. 마크 43에 비해서 열리는 개폐기맥은 조금 덜하지만, 외형적인 느낌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뒤에도 까진 듯한 느낌. 엉덩이도 너무나 찬란하게 반짝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이런 부분들도 마크 43과는 다른 모습의 수트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헤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또 마크 42와는 다른 기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관절들을 좀 보여주면 그래도 관절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허벅지도 이 정도의 움직임. 앞으로, 뒤로. 오, 굉장히 움직임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허리 자체도 마찬가지로 가동이 한 번, 두 번 올라갑니다. 허리 움직임이 아까 마크 43보다는 조금 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척만 하고 허리 움직임이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상체의 이런 모양이랑 허리의 이런 느낌에 따라서 움직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커트도 옆으로 이렇게 열리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스커트 이거는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도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임은 좋습니다. 뒤에는 조금 귀엽게 열리는, 그렇죠. 뒤에 이 정도, 이 정도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 있고요. 위에는 따로 움직여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헬멧을 살짝 비교를 한 번 해볼까요? 금색광이 기존의 마크 42나 43에 비해서 어두운 금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화가 난 듯한 느낌. 한마디로 입이 조금 더 작다, 눈이 조금 더 크다,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 미간이 줄이 있고 있고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또 어떤 구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단촐한 느낌입니다, 마크 43보다는. 베이스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지만 돌바닥 자체가 조금 더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마 소코비아 바닥인 걸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워서 전시를 좀 했더니 스탠드에 발바닥 빨간색이 좀 이염이 됐다는 거. 똑같이 노트론 시체인데 아까는 조금 더 누워져 있었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탁 위에 박혀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양쪽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탠드 구멍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숨어져 있죠. 약간 삐딱하게 서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얹을 수 있게 되어 있나? 바닥에 널부러져 놨었는데 이거는 뭐 따로 안 써있네요. 그냥 널부러져 놔도 되고 세워놔도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녀석은 따로 미사일 교환 파츠가 들어있지 않아요, 팔에. 대신에 얘는 여기가 마크 43과 다르게 이렇게 꼈다 뺐다가 아니라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고 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쑤시개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주면 메이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고개 딱 올려주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마크 43에 비해서는 마크2,3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미사일들이 나오는 반면에 이거에서부터는 약간 메이저가 나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시 내릴 때는 이렇게 좀 꺾어서 내려주고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와, 이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많이 튀어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깨알 이런 기믹들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면 골반이 이렇게 더 빠져서 땅치기 자세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자, 세워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 없는 거 빼고는 이 근육형 바디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나 예쁘고 그리고 손은 이렇게 주먹 쥔 손 한 쌍. 이렇게 리펄서를 발사하는 손 한 쌍. 이 마크 45는 이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전투 중에 손상 입은 가슴 파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갈아 끼워볼까요? 이렇게 그냥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떼주고 안쪽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복잡스, 복잡스. 이거를 바깥으로 탁 해주면 벌써 딱 데미지 많이 입은 듯한 느낌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키 차이가 나는 거는 베이스의 높이 때문인 거예요. 키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기존에 나왔던 쿼터스케일 마크 43과 마크 45를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신제품 아이언맨 1에 나왔던 시그니처 아이언맨. 대표적인 아이언맨 수트. 쿼터스케일의 마크 3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크 3와 함께 또 마크 42까지 해서 떼샷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해 주세요. 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